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 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아마 많이 듣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막연하시기도 하고,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해서 큰 그림이 있다면요, 사실은 참 자아를 찾는 겁니다. 자신의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주 둔탁한 자신을 만납니다. 여러 생각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막 자기 뒤설겨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만나면요, 어떤 자아를 만나게 되냐면요, 깨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슬프고, 늘 우울한 나의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죠. 그런데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자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덕과 성품으로 우리를 쭉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요, 다른 분 안에 있는 예수님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다른 친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형제들, 자매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믿음 안에 교제하면 어떻게 되죠? 기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큰 보아예요, 보아. 아마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인만웨일입니다, 인만웨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건 이게 예수님과 동행의 큰 그림이에요. 이걸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트위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쳐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새벽에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자기개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2016년에 미국의 작가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자기개발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2020년 정도부터 아주 활발하게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꽤 재밌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면 진짜 나도 막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죠?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속하는 게 꾸준하게 지속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 사례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요. 성공 사례들. 마치 간증집을 읽는 것 같아요. 간증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성공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 되면 간증이 없죠. 왜 여기 나와서 간증하겠어요?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녹 프로젝트 지금 하고 계시죠? 아마 이렇게 꽤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애녹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때요? 잘 되죠? 아주 마음먹은 대로 잘 됐죠? 시간이 지금 한 3주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참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잘 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위지엠에서도요. 외부 교인, 선한목자 교인이 아닌 외부 교인들 대상으로 동일한 애녹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목사님 금요성경집회 때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3일 만에 천명이 오셨어요. 천명이. 그래서 지금 천명 더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천명만 받아서 딱 끊고 저희들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어떨까요? 잘 쓰고 있을까요? 그래도 비교적 잘 쓰고 계세요. 45%가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요. 일부는 마음먹고 등록까지 했는데 한 번도 안 쓰신 사람도 꽤 많아요. 그만큼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샐러드만 먹었어요. 저녁에. 아침에는 생식 먹고 낮에 점심 한 끼 먹고 저녁에만 샐러드를 한 6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제가 혈관 질환 좀 지병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치가 좀 높아져서 조절을 좀 해야 됐습니다. 한 6개월 저녁마다 샐러드 먹으니까요. 금방 몸도 좋아지고 날렵해지고 수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평생 가면 너무 좋을 거야. 나도 이 지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이 지나고 제가 하루 한날 저녁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어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금방 열심히 노력했던 그 6개월이 다시 금방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결단을 하더라도요. 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단의 묶임이 되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꼭 붙잡고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못하도록 우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단으로부터 종대였던 저희를 풀어내시기 위해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입당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도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이 잔존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부패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부패함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그 육체의 부패함을 딱 붙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것들로부터 해방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삶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삶 너희들은 다르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해방을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지만 해방을 원해요.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드라마를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그 드라마를 보고 왜 즐거워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뭔가에 묶여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뭔가 그 묶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나의 해방일지 한번 다 보세요. 저는 안 봤는데 아내가 너무 재밌대요. 돌아가셔서 보셔도 좋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요. 사실 34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신들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그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을 낫게 해주죠. 그리고 낫더니 그 소문을 듣고 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전부 다 자기마다 병이나 귀신으로부터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태는 병 고치고 치유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는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을 읽을 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사인 누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조화가 내적인 문제들이 아주 조화롭게 되는 것을 병에서부터 또 귀신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요. 이 치유가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병과 귀신으로부터 나올 때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마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가는요. 이 병 고친과 귀신을 내쫓김을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방. 뭔가로부터 해방된다고 마가는 생각을 했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왔다. 이거를 귀신이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치유받으면 그리스도인 닮을 닮은 삶을 그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묶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걸로부터 해방되어야 될까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해방을 되겠죠. 오늘 말씀해서 보면요. 첫 번째는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해방해요. 더러운 것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격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을 설명할 때 꼭 붙이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귀신 앞에는 더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요. 더럽다는 거는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에서 해방됐다는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 가는데 뭐가 묻으면 더럽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왠지 막 더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 가면 뭐가 묻을 것 같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면 뭔가 외적인 무엇에 의해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20절에서 23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는과 탐욕과 악독과 속인과 방탄과 질초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암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내면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만 있어요. 왜?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부패 부패한 거 알죠? 썩은 거 알죠? 음식물이 썩었을 때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다고 표현을 해요. 부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마음속 깊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외부에서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 있죠. 세상에 나가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막 죄의 유혹하죠.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버릴 수 있어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처럼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더러움 내면의 더러움과 딱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스파클을 딱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에 범하는 거예요. 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아 그래도 나 술은 안 먹을 거야. 직장생활을 하면 술 한 잔 거절하는 게 참 힘들어요. 나 술 한 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아 나는 술 안 먹어. 아 왜 그래 나 요즘에 회심했어. 나 이제 진짜 안 먹을 거야. 친구들이 아 그러지 마 괜찮아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한 잔만 먹을까? 그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성을 조금 읽고요. 죄의 문을 엽니다. 죄의 문을 술 먹는 거 괜찮아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달려오는 죄의 세력들이 아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내부에는 지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고귀한 교육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인간은 인간은 자신의 고등한 분별력보다 마음 안에 있는 본능에 의해 더욱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선지자를 불러요. 에스겔서 선지자를 불러서 야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이제 보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선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의 조상들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선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루아지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아주 뻔뻔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더러운 걸로 가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여관에서 그걸 내보이지 않죠. 겉으로는요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에 여기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앉은 옆에 사람들 예쁘게 차려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알아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우리가 주말에 주일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이 내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온갖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의 마음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인 답게 살지 못하는 그 더러운 마음으로도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실 거예요. 또 주님이 어떤 것에서 해방시켜주기 원하냐면요. 열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갔더니요.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인 누가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얘기를 합니다. 열병에 붙들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이 열병을 표현할 때 욕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열병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되게 작정되었구나. 6절이에요. 나의 날은 배틀불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욕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자식도 잃었죠. 재산도 다 잃었죠. 아내는 도망갔죠.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조롱하죠. 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심한 노동으로 고달픈 삶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의 질병들 희망 없는 삶 아무리 살아도 덧없은 것 같은 인생들 그런 것이 우리의 열병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면 우리 다 열병을 겪습니다. 이 열병을요. 온몸으로 받아낼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믿음도 알겠고 인내도 알겠고 소망도 알겠는데 그 어려움을 몸으로 받아들일 때 참 힘이 들어요.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면요. 더 우리가 아주 열병에 시달립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 안 돼요.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준비해서 원서를 집어넣는데 나를 부르는 곳이 잘 없어요. 그럴 때 열병이 시작되죠. 취직을 한다고 또 달라지나요? 위에 고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은 허드렛일 하는 것 같고요. 뭔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을 때 열병이 시작됩니다. 가정이라도 행복하면 좋을 텐데 이놈의 집구석은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집에 갖고 싶지도 않은 가정 변하지 않는 부모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죠. 목회자도요. 목회를 하면서 열병을 겪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목회자 또 조금 더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요. 아주 마음이 어려워져요. 연초에 금요성경집회 때 오셨던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말씀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종룡받는 분이시고요. 이 목사님이 후배 목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주변에 부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면 너무 배가 아팠대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지 몰라가지고 늘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는요. 설교도 잘하고 유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받고 싶었던 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 못하면 너무 힘들고 잘한다 그러면 마치 영업사원이 된 것 같아서 힘들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1년여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그리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셨대요.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목회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목회자의 욕심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열병으로 찾아옵니다. 저도 요즘 개인적인 열병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동행 운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처럼 깊이 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성겨주는데요. 가서 성겨주고 도와드리고 오는데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아요.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도 드러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나는 뭐하는 건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가 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저도 직장 상을 하다가 직장을 관두고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일도 길도 잘 열어주시고 평탄 기도 해줘야 되는데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속에 열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병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가지고 있는 열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내 현재 위치에 이 간극이 멀면 멀수록 아마 고통은 더 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열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그 열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더러운 것들 또 열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과연 해방시켜 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해방됩니다. 25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단을 꾸지지시고 나오라고 하니까 사단이 나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유와 해방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그냥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의 귀를 뚫고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길에다가 크게 복음의 메시지를 걸어놓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메시지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전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거리에 복음 전도자들이 막 외치는데도 왜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는 거죠? 왜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까지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는 잠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선포되고 뚫고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해방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에서 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그 패혁한 백성에게. 얼마나 에스겔이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얘기를 네 번이나 해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조금 있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아주 번듯한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직장을 가졌어요. 그런데 너 그곳에서 나와서 주의를 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예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장 8절이에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펼치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먹으래요. 먹으라는 얘기는 뭐죠?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되고 나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두려움이 없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죠. 에스겔에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에스겔이. 마태복음 19장에 재물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늠하지 말고 도독질하지 말고 십계명을 쫙 읊었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그러죠? 라삐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래 잘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재물을 팔아 알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이 재물에 꼭 붙잡혀 있는 걸 알았어요. 경건 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재물에 꼭 붙들려 있는 이 청년이 재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해방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가 고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톨스토이는 이 고백이라는 책을 쓰고 교회로부터 정제당하고 출교당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음을 진리를 그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자기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나 도둑적으로 좀 번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온갖 조롱과 경멸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서 돈도 벌고 공명심, 권세욕, 무력, 교만, 복수심 이런 거를 가득 채웠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것을 열정에 빠졌다고 아주 잘했다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요. 이제 나는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민이 계속됐어요. 톨스토이는 그 책에 보면요. 그의 고민이 계속됩니다. 아, 뭔가 삶의 의미가 있을 텐데. 뭔가 이 삶의 진리가 있을 텐데. 잘 사는 러시아 귀족들에게 가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주 신실한 것 같아요. 가봤더니 진리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농로들 삶에 가봤더니요. 그 농로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담픈 삶을 사는데 그들은 진리대로 살더래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알았어요. 아, 진리는 이런 곳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해요. 믿음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지도 않아요. 교회를 떠났는데 떠난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려져요. 뭐라고 들려지었냐면요. 바로 그분이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 삶은 예수다. 이 세 마디를 듣습니다. 톨스토이 가슴에 그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톨스토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기독교 작가로서 기독교 신앙을 잘 묻어내는 그런 글들을 써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요. 나의 생각과 이성과 사과를 넘어서 나를 늘 더 아름다운 곳으로 진리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이 해방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해방이 됩니다. 29절이에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31절이에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누워있는 장모에게 손을 또 내미세요. 이 과정을 보면요. 다 예수님 편에서 먼저 행동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병에 걸리면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삶은 막 피곤한데 뭐가 무력해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찬양하지만 다 남의 일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마음은 쉬고 싶을 뿐이죠. 그럴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열한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랩산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호랩산에 있어요. 그 동굴에 이 선지자가 숨어있었어요. 주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면서 숨어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동굴에서 주님이 지나가세요. 그런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고 또 불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뭔가 뜨거운 게 일어나고 기도하고 뭔가 큰일이 있는데 그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대요. 그러더니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고요하고 아주 조용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음성 그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하죠? 주님의 음성에 아주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난도 부르지 않았는데 또 가서 잤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막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 간파했어요. 아무래도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잡니다. 그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죠.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특견나이다. 이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고독과 침묵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들이 엄청 바랬어요.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연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장막 가운데 또 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뭐죠? 그 예수님이 우리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겠다는 게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마음속에 오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에 오시기 원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 이런 게 막 많으면 왠지 예수님이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뛰어나구나. 너 정말 잘났구나.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요. 연약함 속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14장에 얘기를 합니다. 잔치의 비유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야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 사람들을 다 나가서 다 데리고 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죠.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대요. 나 밭을 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잔치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한 사람은요. 또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소를 다섯 마리 샀대요. 소를 다섯 마리 사서 나 그거를 시험해 봐야 돼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는요. 성공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능력 때문에 나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다른 사람 다 데리고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해요. 누가 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에 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은자들을 데려오라. 누굴 데려오라고요? 가난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연약한 사람. 무너진 사람. 세상에 실패한 사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 사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더러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병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정갑신 목사님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특별한 경험을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한 1년 정도 계속 되다가 어떤 빛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대요. 빛이 자기 마음을 침투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 내려놨대요. 매사에 그래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지 그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쁨이 됐대요. 늘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빛처럼 찾아오시고 그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열병들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처음에는 참 인정하기가 싫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 나는 좀 괜찮은 목사야 나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참 칭찬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 스스로를 잘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욕심 많고 인정받고 싶고 또 남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고 잘한다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절하고요. 주님 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계속 제 안에 침투해 오시는데 제가 인정했어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요. 빛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를 묶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부터 주님이 확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싶은 게 있죠. 재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건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교만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싶고 음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세상에서 뭔가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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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우리가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마음과 세상의 열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또 음성으로 또 주님 안에 커하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참 더럽습니다. 세상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추합니다. 우리는 늘 열병에 시달립니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곳 그곳으로 가고 싶은 열병이 우리를 끝없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그 열병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삶은 곧 예수라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운과 우리의 마음의 열병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세상에 온갖 추한 것으로 우리 마음 곳에 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나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성공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열병 가운데 시달립니다. 세상의 부와 힘과 지혜를 갖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열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약함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귀를 뚫고 생각을 뚫고 마음을 뚫고 우리 안에 깊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청년 한 명 한 명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요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요 구독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아버지요 나의 삶의 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으로 온전히 이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주옵소서 주님의 미끄러움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기 원합니다. 해방되기 원합니다. 해방될 주여다 해방될 주여다 해방될 주여다 해방될 주여다 세상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해방될 주여다 주의 말씀이 너희를 해방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함이 너희를 해방할 것이며 주의 말씀이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세상의 열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너희들은 왜 다르다 너희들은 왜 다른지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삶 하나하나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매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비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이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봄 민족과 열방 주께 영매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봄 민족과 열방 주께 영매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봄 민족과 열방 주께 영매해 주께 영매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세상에서 해방되기 원하며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과 이 땅 위에 모든 청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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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